고성군 토성면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성군은 오늘 주식회사 헤나루, KB증권주식회사 등과 지역상생협약을 맺고, 토성면 신평리일원 27만 제곱미터 면적에 숙박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와 집회시설 등을 조성하는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5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며, 투자기업은 실시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고성군은 사업부지 제공을 위해 고성군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밟을 계획입니다.